별 볼일 없는 한국 관광은 이제 질렸다. 한국은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개하고 수준 낮은 나라에 불과하다. 서울에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중국 중소도시보다도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할 때 주로 하는 억지 주장들입니다. 그들이 허구한 날 한국의 대형 커뮤니티에 들어가 한국을 까내리고 논란을 조장하는 댓글들을 도배하는 건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문제는 중국인들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해서 중국 우월주의를 고취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요즘 들어 도리어 참아왔던 한국의 분노를 제대로 터뜨려버리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생긴 중국인들은 부랴부랴 태세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초강수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중국인들의 리얼한 반응 자세히 살펴볼까요? 알다시피 중국인들의 주도적인 여론 조작은 그도가 지나친 상황입니다. 중국 사이트나 sns, 커뮤니티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까지 중국이랑 비교해대면서 한국을 까내리기 바빴죠. 실제로 작년 11월 국내 안보 관련 연구팀의 조사 결과 중국인들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주로 중국 우월주의나 한국 비하에 초점을 맞춘 댓글들을 작성했으며 심지어 국내 여론을 갈라치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댓글도 다수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런 중국인들의 여론 조작이 심해지는 시기와 맞물려 한국 법부문은 칼을 빼들고 중국 불법 체류자들을 소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중국 측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하도 많기 때문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한국을 비하하면서도 불법적인 방식을 불사하고서라도 어떻게든 한국의 빌부터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4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부동의 2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주요 불법 체류자의 국적과 국가별 불법 체류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무려 6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는데요. 얼마 전 한국 관광 비하 발언으로 한바탕 도마 위에 오른 태국 불법 체류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죠. 게다가 태국의 경우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중국인들보다 훨씬 한국 입국이 쉽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19.1%라는 비중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내 여행지 1위에 늘 이름을 올렸던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중국에서 제주도까지는 직항으로 갈 수 있고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의 루트로 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척 아예 눌러앉는 건데 이곳에 있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만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증가와 함께 중국인 관련 각종 범죄, 무질서 행위로 인해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상황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지만 하면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쓰레기 투기, 위생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폭행 등의 범죄도 빈번한데요. 지난 2016년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이 50대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제주도 연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8명이 밖에서 사온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죠. 급기야 이로 인해 당시 여주인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주인을 도우려 했던 한국인 남성 3명도 크게 다치는 등 결코 가벼운 수준의 폭행이 아니었는데요. 이후에도 제주 연동 성당에서 벌어진 묻지마 사건 등 중국인들의 범죄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도 제주도의 불법 체류 중국인이 제주 금음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 속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의 종류도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더욱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건 이들의 범죄 사건이 비단 제주도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사전에 만들어진 위조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서 도외로 이탈, 다른 지역에서도 어김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구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신분을 조사해보니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혜화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썼다가 붙잡힌 중국 국적 왕모 씨 역시 불법 체류 신분이었죠. 한편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관련 범죄가 점차 늘어가자 이해보다 못한 우리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한국 법무부 측은 지난해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불법 체류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허위 초청이나 불법 입국, 취업할선 브로커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 단속팀 운영 확대 등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죠. 물론 이전에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있었지만 이 기회에 본격 소탕에 나선 것인데요. 최근까지도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상권으로 단속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무려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불법 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며 이참에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전에도 중국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참에 대대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말로는 한국이 미개하고 수준 낮은 나라라며 비하하던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를 가든 말썽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은 그 경제 규모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여권 파워가 났고 비자 발급도 쉽지 않다 보니 불법 체류가 많았는데 갑자기 자국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단속반 공무원들에게 걸렸는데도 그들을 폭행해 현장을 도주하는 바람에 2차 피해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뇌진탕에 걸리는가 하면 돌의 머리를 찍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출입 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단속 중 다치거나 세상을 등진 사례만 해도 100건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그만큼 절대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절박한 것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고학력자들도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알다시피 임금 문제 때문인데요. 2021년 중국 소득분배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월소득이 20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만 원도 안 되는 인구가 무려 10억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리 번듯한 대학교를 졸업해도 심지어 명문대를 나와도 대도시에 신입 초봉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나라와 언뜻 비교해봐도 4-5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나다 보니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는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취합 문제 여기에 잊을만하면 터지는 중국 내 가짜 음식 파동까지 겹치면서 중국인들의 탈출 러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까지 번지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 당연히 불법 일자리나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한층 강화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중국인들은 언제 신분이 발각될까 현재 이 시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단속에 걸려 당장 중국으로 추방되게 생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하나같이 중국으로 제발 송환하지 말아달라며 울고불고 애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짜게 식은 상황이죠. 이 소식에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왔으면 조용히 감사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범죄나 저지르고 다니다니 자업자득이다. 영영 중국으로 추방시켜라. 와봤자 범죄나 저지르고 골치 아프다 와 같은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이제 와서 아무리 애원한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문제는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학력자든 모든 불법 체류자는 마땅히 색출하여 추방시켜야 마땅한데요. 부디 관련 단속이 강화되어 보다 살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